아이고, 메뉴 회원님 괜찮나 보겠네. 먹을 거 있어요? 먹을 거? 13시간 자는데 얼마나 배고플까? 진짜 이제 야생이다, 야생. 여기서 한 일주일에 계신 거죠? 이게 무슨 일. 그 순간 모든 것들 다 포기한 거예요. 야생이야, 그러면 우리 아침 후딱 먹고 가자. 그래, 그래. 이제는 바로바로 하네. 이제 대화 안 해요. 늘어가는 게 너무 웃기다. 어제 남은 거. 저거 모빌 아니야, 모빌?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야, 도구가 업그레이드 됐네. 그리고 점점 기술이 늘어가. 어제 잘 잤어요? 처음에 한 4시간 전에 한 번 깼잖아. 근데 또 자니까 자게 된다. 형, 그래도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? 응. 형이 그 말 생각하면서 버텼어요. 무슨 말이야? 이게 다 추억이라는 게. 이게 다 추억이라는 게. 글쎄요. 지금 평생 잊지는 못하겠다. 이게 제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. 저거 뭐야? 제가 준비한. 저거 뭐야? 아, 생지, 생지. 이거를? 근데 저기 오븐도 없고. 식가루야. 그래서. 없어도 다 됩니다. 이거 빵이야. 네? 빵이야? 빵이 되겠죠. 피자처럼 이렇게. 피자 팬처럼, 이탈리아 속. 아, 도우 이렇게 하듯이. 피터리야.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오, 대박. 되나, 이게 생지가? 오, 와. 그리고 냄새. 그 향이 진짜 빵집 향이었어요. 한번 먹어봐요. 야. 한번 먹어봐요. 이거 그건데? 어때요? 맛있어요? 아, 먹어보고 싶어. 어때요? 응! 진짜? 맛있겠다. 그리고 빵 갓 나온 빵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. 그렇지? 우리 여기서 거급스러운... 프랑스 음식 먹고 있어요. 프랑스 빵이에요? 네. 진짜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파도 좀 빼고. 싹 이걸 올리고. 소세지 하나 올리고. 그냥 쌈 싸는 것 같아. 이게 맛있을 것 같아. 좋은데? 샌드위치처럼? 이게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먹는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. 맛있다. 내가 해보고 싶어. 웬만하면 기아파사님 하는 요리 안 따라하고 싶은데. 이거, 저거는... 응. 우와, 씨. 우와. 우와, 맛있어. 너무 맛있어,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게 생겼어. 맛있지? 저게 맛있어. 아무튼 전혀 안 먹어. 아무튼 전혀 안 먹어. 이거 전쟁 속을 해. 와, 이 형, 이 형. 이게 전쟁이랑 맞아, 전쟁이랑. 전쟁이야. 살아야 되거든. 생존해, 생존. 야, 하니야. 하니야. 20년 뒤에 너 오빠가 다 망하고. 나 그리그리 다 망해가지고. 손 속에 숨어서 이러고 살면 어떡하니. 그래도 행복할 거야, 형. 아유, 그러면 안 되지. 아이고. 안 돼. 아유. 아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